기자 주진우를 말하다 제가 밤새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또 왜 그러지 이번에는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자 라고 스스로에게 타협을 해보기도 했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또한 주진우 기자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비판 방송을 준비한다고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조중동의 공격과 똑같은 방식의 아니 그들보다도 더 공격적인 인신공격도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이런 비난에 대한 답을 먼저 간단히라도 답하고 갈게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그냥 러님들 같이 빨아주면서 같이 놀아야죠 아니면 그냥 입만 닥치고 있어도 되겠죠 당신들은 주진우가 부러울지 몰라도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대중들을 속여가면서 언제 자신의 실체가 밝혀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 허상의 인기를 지키려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본성을 숨기면서 사는 게 뭐가 부럽냐고요 주진우가 과거 낙곰수의 영광지에 숨어서 윤석열 검찰을 비호하고 윤석열이 입장을 주변에 전달하는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갈라져야죠 지금이라도 갈라져야죠 그랬다고 하더군요 주진우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만 해도 지지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보았다고 하더군요 저야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의 숫자가 제로였고 그냥 그 바위에 대해서 돌이라도 하나 던지고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식을 가르치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제가요? 지금은 그 지분이 제 손을 다 떠났지만 저는 2007년도 시사전을 기자들이 삼성의 기사를 회사 사장이 못 쓰게 했다고 싸우면서 장외투장을 할 때 차라리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라 곧 시사모라는 당시 게시판에 처음 글을 올렸지요 그리고 그들이 시사인이라는 매체를 만들 때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투자한다고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투자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5천만원 계속 또 많은 금액을 투자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설립자본금으로 2억을 투자했었죠 그리고 지금 시사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정관 즉 경영권이 편집권에 간섭할 수 없는 그 정관을 제가 초안 잡아서 만들어줬습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가 언론사의 기사에 간섭할 수 없는 주주의 권리를 많이 제약하는 정관이기도 합니다 이 투자 이후 끊임없는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고 결국 저는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어야 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시도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시사인 기자들에게 내가 너무 억울하니 언론사로서 좀 도와달라거나 당신들 때문에 힘들어졌다거나 그런 부탁의 전화나 원망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총탑으로 보일까봐요 저는 2007년 9월 시사인 참관 후에 괜히 기자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단 한 번도 사무실에 찾아가 보질 않았습니다 2012년도 말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좀 덜 힘들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호주에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당시 시사인 대표이사분이 사무실에서 차 한잔하자는 연락을 먼저 해와서 딱 한 번 사무실에 들려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도 주진우 같은 부류가 저 사람 감옥 갔다 온 정과자야 저는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제 뒤에서 하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찾아가서 따져보지도 않았고 또 제 가족의 행사에 화환을 요청했다가 감옥에 다녀와서 시사의 명예가 실취된다 곧 퇴짜를 맞았을 때도 내 스스로를 원망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주진우라는 자를 비판,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명박근혜를 비난하거나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것보다 쉽겠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힘들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했습니다 이 영상 후에는 더 심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같은 종류의 인간들에 대해서 저도 그냥 지나치고 살아가도 되고 그런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혼자만 알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제 가족이나 주변이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제가 특별히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꼴을 보고만 있는 게 지금은 잘 안되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참아가면서 살면 보통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더 사람을 자신이 아래껏 취급을 하더군요 또 그런 부류의 인간은 내가 센데 나는 그래도 돼 하고 뻔뻔하게 더 살더라고요 참으로 속이 뒤집히고 참고 있는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특히 자칭 타칭 공인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는데 그런 마음만 먹는데도 이런 심각한 고민을 내가 왜 해야 하나 는 생각이 더 이상하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가요?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앞으로는 나가면서 내부로는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선 주진우의 잘못된 공적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상의 마지막에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개 질문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의 솔직한 답변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진우는 오래전부터 친검찰 기자입니다 자신이 오래전에 검찰을 빨아줬던 기사도 아직 인터넷에 남아있고 주진우를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검찰 수사관에게 복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03년 3월에 주진우 기자가 시사전을에 있을 당시에 쓴 기사입니다 여기서 주진우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중금으로 내몰았던 이인규 검사와 그 부서 검사들을 찬양하기 위한 기사를 특별하게 씁니다 또한 같은 기사의 말미에는 이미 17년 전에 지금의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도 꼼꼼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주진우를 알고 있다는 검찰 수사관은 2007년도 대선 당시에 제가 다 쓰는 이명박 것이고 이명박도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라는 것을 밝혀보려고 주진우 기자가 BBK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지 못했을 때 그에게 처음 내가 BBK 피해주주 모임을 했었다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같이 파보자 꼭 제안했다가 제안한 지 한 달 만에 제 의도와 신원이 알려지고 뜬금없는 구속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석으로 손방됐습니다 그 당시 억울함을 혼자 파헤쳐보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파악한 팩트는 당시 저는 주진우에게 BBK를 파헤쳐보자 꼭 제안했고 주진우는 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검찰 네트워크에 저의 제안을 여러 곳의 구두로 상의를 했으며 그런 제안을 한 지 한 달이 채 못 돼서 저는 엉뚱한 사건으로 구속됐고 저의 구속으로 제가 운영하던 상장회사를 돈 한 푼 안 드리고 차지했던 사람은 주진우 기자가 친형처럼 모신다는 매우 친분이 가까운 주식시장의 꾼이었습니다 단 주진우가 상의한 검찰 라인과 저를 구속한 검사와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 회사의 법무팀장이 우연히 주진우 기자와 제 회사를 차지했던 주식시장의 꾼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주진우의 입에서 형님 잘하셨어요를 연신하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검찰과 국세청은 저와 어머니를 비롯한 제 가족 제 인척들을 끊임없이 불러대서 조사를 하거나 계속되는 세금 추징으로 죽어달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죠 저는 스스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미 두 아들을 자살로 딸을 의료사고로 가슴에 묶고 계셔서요 그래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주진우 같은 인간의 역경을 더 이상 경험하기도 싫었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특수부 검사들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진우가 X신문에 있을 때부터 라고 들었습니다 주진우는 원래 X신문에 있다가 그 관계사인 시사전엘에 있었고 이후 시사전엘 사건으로 시사인이 창관되면서 시사인 기자 주진우로 불려졌죠 그렇게 주진우는 특수부 검사들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BBK를 같이 파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가 친검찰기자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임명 당시 윤석열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물론이고 비공개된 지인들과의 사석에서도 윤석열의 홍보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자신의 지인들을 설득하기까지 하는 열정을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주진우는 스스로 나는 윤석열을 사랑한다고까지 했다는 말을 주진우의 지인은 복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도 그때는 윤석열에 대해서 몰라서 지지했으니 괜찮다라거나 우리도 몰랐는데 주진우 기자도 몰랐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정말 윤석열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진우가 오랜 친분이 있어서 윤석열을 감싸주려고 왜곡된 정보를 대중이 알렸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윤석열을 감쌌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윤석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갖게 된 것이 주진우의 왜곡된 정보주입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기자입니다 더군다나 특수부 검사들과 오래전부터 끈끈한 인연이 있었던 기자입니다 물론 공헌부 검사들은 주진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공직자들이 많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병역 면탈 이 정도 되는데 단골 메뉴 네 단골 메뉴인데 이분이 52세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도 없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때까지요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고 재산이 많은 검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상 가장 가난한 총장입니다 2억 1,3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부인 재산이에요 그런데 부인 재산이 합해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안 합쳐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상관이 없고요 세금 탈로도 상관이 없고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다 상관이 없어요 음주운전도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런데 군 면제가 조금 걸리죠 면제를 받으셨으니까 부동치로 그런데 이분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할 수도 없고요 집에 소유한 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장 되기 전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는데 이분이 부동치라는 게 양쪽 눈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커서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문에 40년간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하면 그 정도 노력은 또 인정해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역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시는 좀 흔한 질병입니다 면제 사유로도 그렇고요 김항식 전 총리가 부동치로 면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별로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기자는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런 내용으로 윤석열과 그 처가를 미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처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마저도 자신이 대중적 인지도나 신뢰도를 앞세워서 폭력적이고 왜곡된 이런 방송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 때 털고 털고 또 털었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장모님이 사기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되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깊게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장모 사기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벌금 천만 원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어나 이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 그리고 사기사건 유가적 권 피해를 봤다고 하고 안 모 씨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분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 된다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네 주진우 기자는 본인을 비비케이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윤석열이 이천팔 년도 비비케이 특검 당시에 파견 검사로서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던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이거 말고는 또 부인이 재산이 많다 이게 언론사에서는 팀을 꾸려가지고 사모님 전단팀을 꾸려가지고 쫓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저명한 전시기획자세요 미술 전시기획자인데 네 보통 전시기획자 큐레이터 그러면 그림을 팔고 사고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거간비로 돈을 이렇게 받고 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측근들 부인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 팔아서 돈을 많이 챙겼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전시기획자여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담 가면 만원 내고 8천원 내고 가서 그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번도 사고 판 일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분 조금 저는 2점 높이 사는데 그림이나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신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그림을 좋아하거나 그림에 조회가 있는 사람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진행하면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획자는 그리고 큐레이터는 미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사고 그러면 그분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누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림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털었죠 저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한규환 전 장관한테 징계도 받고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대구고검검사로 좌천됩니다 징계받고 좌천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대전고검검사로 좌천됩니다 그래서 사표를 몇 번 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후배들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만 버텨라 돈은 자기가 벌겠다 이러면서 말렸다는 게 검찰 내에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직접 받고 깊게 취재해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지요 그리고 윤석열 장모에게 불헌한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이 걸릴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윤석열의 장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윤석열 장모의 피해자들 주장에 의해서 이미 두 건의 기소를 당했습니다 주진우는 윤석열 장모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과 자기 업체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어라라고 자신이 언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개적인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자신이 공개적으로 협박한 윤석열 장모에 의한 피해자들에게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 자격을 누가 준 것입니까? 주진우 기자는 자신이 깊게 취재한 발언으로 김건희를 저명한 전시기획자로 포장을 합니다 김건희가 수많은 수상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 원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을 사고 팔지 않아서 수익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고 실제의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합니다 오히려 김건희가 그림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진우가 높이 평가한다고까지 칭송을 합니다 자신이 그런 결론은 탈탈 털어본 결과라고 자신합니다 주진우 기자는 무엇을 털었을까요? 또한 김건희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흠집내기라고 치부하면서 김건희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주진우 기자 같은 대중적 영향력이 매우 큰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군들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김건희는 이미 2010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도이치 캐피탈 주식의 특혜 배정권 전시의 후원금 관련한 내용으로 현재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주식거래나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파헤쳤던 당사자로서 이 사건들을 정경심 교수와 비교한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김건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라면 모두 구속기소하고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유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처가에 대한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주진우 기자가 멘트한 저 정도의 칭찬은 김건희 씨 친척들도 낯부끄러워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주진우 기자에게 공개적으로 매도당한 피해자들은 막강한 언론 영향력을 가진 주진우 기자에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진우 기자는 그런 일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누가 주진우 기자에게 그런 지위와 자격을 준 것입니까? 수많은 오보를 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언론 오늘 시사 직격 비틀거리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다룹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사실로 다가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0%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취재해보고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서 이 증거들을 국민들한테 내놓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판단은 독자들이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게 맞는데 말했다시피 치열한 고민 없이 자기가 예단을 해서 이렇게 던져주려고 그래요 야 들어 이게 사실이야 근데 보니까 사실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역겨움과 소름이 함께 돋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진우는 취재를 하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입니다 언론인입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시사인이라는 언론사는 삼성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었다가 그 기사가 삭제당한 것에 주진우를 비롯한 기자들이 항의하면서 해당 언론사를 나와서 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언론사입니다 어떤 힘으로 기사를 못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기자라고 스스로 말할 때 정말 구토가 나와서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뻔뻔한 저 모습에 이제 당신은 진정한 연기자가 됐구나 생각하는 것으로 조금 제 스스로를 위안 삼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 다른 사건을 추적하다가 음성 파일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그 파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한 언론사에서 윤석열 처가에 대한 비리 의혹 기사를 연속으로 내는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로부터 해당 언론사의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그 편집장에게 윤석열 비판 기사가 나아가면 윤석열 검찰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의 압박성 전화였고 그런 압박을 실제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입니다 X신문 출신이에요 시사저널이 저희랑 계열사인데 처음에 X신문에 있다가 그다음에 시사저널 갔다가 그다음에 시사저널 사퇴 나가서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쪽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기사 나가고 주진우 기자가 전화와서 저희 국장님한테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주 기자는 이제 그거잖아요 좀 약간 친여권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 기자가 뭐 약간 조금 그런 검찰 내부에 조금 그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 회사를 좀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좀 추측이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압박이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진우는 기자입니다 누구의 부탁에서였든 자발적이었든 누가 주진우라는 기자에게 다른 언론사에게 전화해서 검찰 권력을 팔아가면서까지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까 주진우는 윤석열을 위해서 왜 이런 짓까지 서슴없이 했을까요 다음은 주진우 기자와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뉴스공장에서 약 1시간가량이 방송된 당시 시끄러웠던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방송에 나갔던 것을 하루 전에 녹화했던 날입니다 당시 뉴스공장에서 여러 번의 출연 요청인 뉴스타파를 통해서 있었지만 저는 유명해지거나 스타가 되는 것이 많이 불편해지고 제 가족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암투병을 하는 후배를 통해서 김어준 씨가 직접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후배를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응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그 기회에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뉴스공장에 갔습니다 주진우 지지자들이 말하듯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나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은 지금도 김어준 씨와 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로 모두 남아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와 1시간 반가량의 녹음을 하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주진우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주진우 기자에게는 그 전에 이미 구토를 느낄 만큼의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건강을 위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당시까지 저희 신원이나 이름, 연락처 등은 뉴스타파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주었고 핸드폰이나 다른 연락처도 뉴스타파를 제어하고는 일체 노출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뉴스공장의 녹화 출연 며칠 후부터 갑자기 조중동 기자들을 비롯해서 매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들로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집이 배를 누르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우회적으로 앞으로 사업 안 할 거냐, 앞으로 한국에 살지 않을 거냐는 등의 협박성 소식이 들려왔고 이후부터는 제 신원을 알아차린 쪽으로부터 검찰의 고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은 영문도 모르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기자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 멘트도 없이 카카오톡 문자로 무슨 주식회사 사건을 아느냐 등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느냐, 어떤 목적으로 받았느냐 기자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물어봐도 되는 것이냐 화가 난 나머지 제 폭발한 감정을 실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 기자는 주진우 기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진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느냐 나는 주진우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 주진우가 무슨 대단한 권력자냐 주진우 기자는 저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뉴스 공장의 제작진에게 저와 친하다고 말하고 제 연락처를 받아낸 후 아무런 저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친하다는 기자들에게 제 연락처를 돌려버렸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먼저 보내고 저의 화풀이를 다 들은 그 기자는 나중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사과를 했던 그 기자는 다시 주진우 기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제보자익사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연락처를 함부로 줘서 사람을 공경에 빠트리느냐고요 그때 주진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놈 그냥 사기꾼이야 잊어버려 그 당시 제 처는 너무도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자는 저를 깨워서 나를 좀 죽여달라 지금 좀 죽여달라고 흐느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당시 상황을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에게 보관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가족들을 더는 힘들게 하지 않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가족들과 거처를 달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단 한 번도 제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진우라는 기자에게 그런 오만한 권위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권력을 준 것입니까 주진우를 지지한다는 당신들이 주진우에게 그런 권력을 준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요 주진우 기자가 쓴 이명박의 저수지를 찾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다른 제보자를 저는 주진우보다 먼저 만났고 자료도 일찍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효용이 떨어지는 자료였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지금도 이명박 저수지를 찾는다고 하는데 언제 찾을 겁니까 아니 진짜로 찾고 있긴 합니까 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찾을 능력이나 됩니까 거짓 능력과 연기로 더는 대중을 속이지 마세요 그냥 솔직해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한단 말입니까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더 개인적이고 쓰레기 같은 더 많은 제보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공개질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과 양정철 원장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윤석열에게 앞으로 양원장에게 충성맹세하시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진우 기자는 채널A 검원공작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것은 이동재의 개인적 일탈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던데 사건 직후 한동훈 검사와 개인적인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이 처 김건희와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청문회 직전 김건희에 대해서 탈탈 털어서 취재를 했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취재한 것입니까 주진우 기자는 다른 언론사에 전화해서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비판 기사를 쓰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에게 청와대가 당신을 신임한다는 메시지를 허위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진우 기자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호남 지역 지역구 공춘을 누군가에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진우 기자는 법무부를 찾아가서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권지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진우 기자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가 개인적인 사생활은 기사화하지 말라는 요청을 사전에 받고도 자신이 특종을 위해서 기사화했고 그로 인해서 제보자에게 심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해도 된다는 그런 권력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열이 형 형은 한동훈이 좋아 주진우가 좋아 몰라 그럼 장모님은 누가 더 좋아 검사면 무조건 그럼 형 검사 잘리면 어떻게 해 불안해 알겠어 면회 갈게 하하하